네, 안녕하세요. 김의태입니다. 아니요. 저는 평소에 단어 외울 때는 되게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외우거나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8일 동안 열심히 한 노력의 성과가 나왔는지 전부 암기했습니다. 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원체의 어휘력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고1, 2 수준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고3 수준의 단어에서는 한강에서 아는 단어가 한계 되지 두 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먼저 샘플 강의를 듣고 나서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었는데 복습을 꾸준히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처음 이제 들을 때 한강 한강 수강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강의를 몇 개씩 나누어서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총 8일 동안 강의를 들어야 하니까 하루에 10강씩 하면서 한강 끝날 때마다 복습을 하는 거를 절대 잊지 않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끝날 때마다 노트에 적어가면서 말을 똑같이 연상을 하면서 적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강 지날 때마다 또렷하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전부 생각났었습니다. 복습을 바로 진행을 했고 연상 단어라든지 연상 기억법이라든지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따라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복습하는데 처음에는 적응을 하느라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생님에 대한 학습법이 상당히 도움이 돼서 한 5분 정도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똑같이 하고 꾸준히 복습을 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예전에 단어를 외웠을 때는 단어를 읽고 받아쓰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반면에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연상법에 따라서 복습을 꾸준히 하니까 기억이 생생히 남고 또 그거에 따라서 복습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중에 있는 단어집을 사서 말하고 읽고 쓰고를 엄청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목표량을 100단어, 200단어씩 한다고 해도 단어를 외우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결정적으로 단어를 하루 외웠다고 해도 그 다음날까지는 겨우 기억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억이 안 되는 게 저에게는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어휘력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선생님의 샘플 강의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 강의를 보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지나?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샘플 강의 듣고 나서 그게 되게 오래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정말 스쳐쓰러 갔던 그런 강의였는데 이후에도 막 생각이 나서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아 이거다 싶어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아니요, 지장은 없었습니다. 사실 연상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단어를 외우면은 시간이 흐른 뒤에 연상으로만 단어를 찾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꾸준한 반복 학습과 또 복습을 통해서 굳이 연상을 안 하더라도 아 이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바로 떠올랐기 때문에 독해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연상 때문에 더 재밌게 기억에 남은 단어들도 많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때 연상법 뿐만 아니라 각각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까지도 구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어도 잘 외워지고 문장에 대해서도 대입을 할 때 오히려 더 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더 외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발음을 망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발음 때문에 단어를 외우기가 더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올바른 발음을 제대로 잘 모른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발음까지도 세세하게 지도해주신 덕분에 발음이 헷갈린다거나 오히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할지 좀 막막했는데 확실히 강의가 있으니까 공부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단어를 혼자 외우고 할 때는 딴 생각에 빠지거나 혹은 낙서를 한다던가 이렇게 좀 딴 길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단어 하나하나 외울 때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발음과 함께 단어의 뜻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연상법을 섞어서 잘 해주시니까 오히려 그 강의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단어를 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아는 단어가 너무 없어서 독해를 할 때마다 뭔가 어법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단어를 모르니까 전혀 해석도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단어는 전쟁터에 나갈 때 필요한 총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데 되게 주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3천 단어 이상을 정말 완벽하게 외우다 보니까 독해에 대한 자신감도 엄청 늘었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지나가면서 이제 팝송이나 아니면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또 이제 영어 노래 같은 게 요즘에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건 좀 많이 사라졌고요. 오히려 이제 저도 8일 만에 저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8일 만에 했다는 그 자신감 그게 생겼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영어 공부가 더 수월해지고 또한 단어 암기하는데도 이제 많은 자신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